목사님, 진수가 오늘 대식이가 저를 불러내는 것은 영감이 있어서 뭔가 그 위치에 통하는 게 있으니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준 우리 사회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래, 그래. 정말 목사님 50분을 말씀하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저는요, 참 25년이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추석을 쉬고 이렇게 97년도에 나왔는데 만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을 쉬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경찰서 한번 안 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25년 세월에서 그 구속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니까 여기가 나의 구속을 해 준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요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정말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우리 창세기를 저는 좋아했는데 요즘 목사님 말씀 중에 이렇게 계속 자기령이 말씀하고 수요일이나 하요일 날 이렇게 말씀하는 연동형이나 그 외에 정문적답같이 이렇게 문제를 궁금한 문제를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총사령관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윤동 교수님이나 종기형제, 진이형제 이런 사람들을 참 어려워했는데 얼마나 저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각기 사는 줄 알았는데 이 구속의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니까요. 물고기 5마리가 5천명 아니라 5억만 명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안 먹어서 그렇지.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교회는 창세기에 죽은 사람이 있고 윤동형이나 우리 종기형제님이나 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말씀하는 구속의 복음은요. 정말 저를 가볍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령관이다. 사령관. 정말 인생을 가볍게.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말씀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윤동형님도 두 번째 말씀하는데 네가 내 말만 먹으면 세상은 그저다. 내가 40년 동안 먹은 이 철학빅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막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종기형제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나이가 65시에 넘어가는데 경사를 가면은 그 70일에 된 자매들이 종기야 빨리 와. 빨리 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야 빨리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고 뭔가 이렇게 점잖게 있는데 자기를 종교야 종교야 이렇게 불러주는 이런 누나들이 있는 게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지만 정말 이 재산이 이걸 받아들이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목사님의 구석에 보면은요. 저는 큰아들이 왜 작은 아들이 정말 탕진에서 오는 작은 아들을 왜 잔치를 벌려주는가 저는 이게 완전히 알아줬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큰아들이 바보가 아니고요. 저는 그 안에서 제일 말을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오는 목사님들마다 그 탕자의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들 죄 없다. 이 안에 오면은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보도 바보도 큰아들같이 바보 같은 놈이 없다. 이랬는데 요즘 말씀을 이래 내가 구석에 보고만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큰아들인 거예요. 내가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온 작은 아들을 품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구석에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은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25년 전에 나오기 전에 저는 지금도 그 편지기가 있지만 다만 성교의 이정찬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획기적인 사람입니다. 다만에서는 신화적인 존재인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정찬 목사님이 세운 사람이 임석근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 안에 출신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뭔가 연줄이 있어서 이진수 형제 나오면 서울로 오라고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친필로 준 편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25년 전에 받았던 편지인데 유시영이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저녁에 편지가 왔어요. 오늘 내가 시영이 형을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고 온 그 다음날 편지가 그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날짜를 보면 오늘 아침에 시영이 형이 왔다 갔는데 임석근 목사님이 다만 성교에 온 사람이 이진수 형제가 출소한 걸 아니까 대구보다는 서울이 낫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목사님 그 배를 타고 올 때 나올 때의 그 초조함 저는 갱생보호소라는 데 있어서 인생을 끝내려고 한 내 인생이 그 한 채의 여의도 없이 시영양을 만나게 해서 이런 구속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저는 입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저는 그런 사람이 이런 데서 나와서 25년 동안 이 청송에 나온 사람은요. 제가 저를 알아도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에 사회생활을 적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는 제가 이런 사람은요. 목사님이 완전한 사람의 자리에서 그렇게 외치다가 가서 그렇지 목사님이 정말 어떤 감정이 부풀려져서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하면 저는 목사님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해코지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서 내 모습을 희생해도 내가 그렇게 인생이 없어진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게 어디고 이렇게 내가 마땅할 사람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형수가 머리를 맨날 깎아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맨날 이런 생각해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아무도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의 그 소유에 죄가 적혀져서 사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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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늘 아침마다 정말 25년 전에 내 인생이 이현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밖에 없고 제가 어떻게 이래 살아도 됩니까?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교회 와서 걱정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나라를 펼쳐주시고 저는 정말 이제는 보입니다. 윤동형이 말씀하는 거나 이제는 종교형 말씀하는 거나 지인이 말씀하는 그 안에서 내 인생이 확 이제 내 소유가 내려져서 내 인생을 교회 안에서 정말 불쾌우는 그런 형제로 사기 원합니다. 지인수의 얼굴이 확 달라졌네. 저렇게 미남인데 옛날에 뭔가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이지 와 눈빛도 그렇고 얼굴빛이 말이야 완전히 다른 빛이네. 예 놀랐어 놀라 진수야 난 놀랐다 놀라 나한테 너 때문에 놀랐어 놀라 네 진수 오빠는 규정이 수고했다 진수 오빠는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더 오늘 얼굴이 막 확 나네 사전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한철희 형제가 간증하러 앞에 나왔는데 간증 먼저 듣고 할까요 아니면 질문 먼저 하고 할까요 사전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정한철 형제가 지금 간증하러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철희 형제 간증부터 듣고 할까요 아니면 질문 마저 하고 할까요 해봐 해봐 먼저 해봐 누구 한철희 형제 먼저 하세요 오 한철희 형제가 이열래 목사님 어 안녕하십니까 우와 오늘은 자발적으로 나왔네 제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백퍼센트 적응하고 싶어서 비디오 찍었거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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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미국 캐나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제 그렇지 응 보냈지 보냈지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캐나다에 김채목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캐나다 뉴욕에 그 건도상 형님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저를 대국교회에서 최고로 중심인물로 만들어 주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아 하늘이야 하하하하 아니 아니 제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응 비디오 찍지 안되면은 응 누가 그 회에서 응 목사님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응 그렇지 그렇지 제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찍어야 제가 비디오를 미국에 보내야 응 미국에 있는 형님들이 들을 수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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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그 때문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아 이열래 목사님 마사님 국채 그 사이에서 죽음 수 마시고 응 계속 그냥 불러 오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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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태일 때가 최고 중요한 인물인 걸 방금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최고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줬다는 간증은 처음 들은 간증이거든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원인이 위치이탈이다 이렇게 명쾌한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제가 목사님 앞에만 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가 내 자신이 사라지는가 한철행 제가 화면에서 목사님 얼굴이 딱 나타나는 순간 그 모든 분유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가 제가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목사님 참 인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구나 날마다 거듭나는 거구나 날마다 내가 인생인 걸 안 읽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통째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가 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째로 가져가신 분이어서 목사님 이 비밀을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단체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전에는 제가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안 들고 정말 인생의 위치에만 오면 모두 소외 문제가 사라지는 걸 제가 너무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목사님 화면에서 목사님 얼굴이 나오니까 아까까지 사람은 다 사라지고 저보고 선미야 정말 고맙다 하더라고요 저는 고맙다 하는 그 사람만 진실인 걸 알아요 혼란 가운데 있는 모습이 제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목사님이 한철행제를 부르시는 그 마음을 갈수록 깊이 알아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저희한테 목사님이 선미야 한철아 이렇게 사는 곳이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오지 않은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다 다시 빛이 나면 빛길로 다시 가는 곳이다 그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전혀 그 말씀의 뜻을 몰랐거든요 처음에 비가 오면 비 피해야지 눈 오면 눈 피해야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가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목사님 어떤 위치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게 들린다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이제는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집니다 한철행제가 목사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어떤 말을 해도 저는 한철행제가 그 인생의 자리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는 걸 알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그 표현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혈액 안에 염증 수치가 일반 사람이 0.5라 하는데 저희 엄마가 30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못 걸으셨어요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처음엔 주과도 정하지를 못했어요 처음엔 담도염인 줄 알았다가 간암인 줄 알았다가 신후신염인 줄 알았다가 여러 원인을 열어놨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내과로 입원을 하시긴 했는데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하나도 원인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그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분명하게 찾아내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검사하는 거예요 대학검사에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었고 저건 줄 알았는데 저건 아니다 그것밖에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원인을 아직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처음이고 다구나 그것이 다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원인의 문제의 원인이 위치 이탈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참 사람 앞에 있으면 그 모든 소외 문제가 사라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날마다 발견하게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할 일 없는 자였는데 목사님께로 불려와서 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님의 전사가 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철희 화이팅 마지막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생의 김성훈 형제님 질문입니다 예수에게로의 구속 없이 위치가 회복되었다는 고백과 예수 구속을 언급하면서 위치가 회복되었다는 고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그래 이것도 참 중요하네 구속이란 말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리뎀션 회방 회복 그 다음에 원위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면 자기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몰고 그러니까 구속이 따로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금 기독교만큼 회개를 많이 하라는 데가 없잖아요 예 회개가 그렇게 기독교만큼 회개 많이 하라는 데가 없어요 어디로 회개할 줄 모른다고 어디로 돌아갈 줄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와 기도원 같은 데 가보니까 그 죄의 문제 때문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울고 울고 가는지 첫째 날은 대부분 다 회개하는 날이거든요 두 분의 첫째 날 회개하는 날 그런데 막 그렇게 울고 난리인데 왜 저렇게 울고 난리인지 내가 모르겠더라고 모르겠어 그러니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내 위치를 회복해 준 예수 때문에 내가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 위치는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해요 다 연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 공자님도 참 위대한 분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원 위치를 발견하는데 어려워요 원 위치 발견하면 그대로 되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공자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야 그분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해요 생위 지지했다고 그래요 낳으면서부터 알았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런데 낳으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배우겠죠 그러니까 학위 시습이면 노력 열어와 이렇게 배우고 또 익히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자기가 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자기가 안 하고 가겠어요 물론 하나를 배워서 열 개를 깨닫고 뇌를 배운 백 개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있지만 원래의 나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원래의 나를 구속은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나로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나는 구속됐다 그건 이제 다른 말이겠죠 다른 말이고 뭐 좀 새로워졌다 천하고 달라졌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거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무덤도 까먹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참 위치네 참 위치는 저거네 배우고 익히고 이거 아니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단 말이지 저런 사람 보고 한 말이네 이거지 딴 데서는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구속이라 하는 거니까 예수 없는 구속은 다른 말이죠 다른 말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구속이라 합니다 어느 것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속으로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곧 구속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가 그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길이 따로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가 길입니까 모르니까 이것이 길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죠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곧 길이에요 따로 길이라는 거 없어요 이것을 오늘날 서구사상 일합사상 과학시대 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게 내가 그 길이다 인격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도 길이에요 네 따로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가 문제가 된 건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공자님한테도 배울 게 있어 배울 게 배움에 제일 중요해 서가모니한테도 깨달을 게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분들 없어도 돼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난 후에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도로 고기 잡으러 가는 밖에 남은 게 없어 3년을 따라 다녀서는 뭐 하나 구멍가게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짱 원위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은 그 점에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듯이 알라고 하면 예수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있는데 내가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지 갈 수가 없는 무슨 방법으로든 불가능해요 무슨 방법으로든 어떤 교위로도 어떤 신학으로도 그거 가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딴 거 찾으면 헌일해 다른 거 찾으면 헌일한다고 아무리 예수 믿어서 안 돼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를 모르면 나는 그냥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잡고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평생을 예수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말하는 목회자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명함은 다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예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목사님의 만나신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간증하실 분 나오셨네요 질문은 다 하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5시 5시 반까지 한 번 뜰까요? 목사님께서는 힘드시면 좀 편히 누우셔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누워서 듣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한테 박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한솔입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점점점 더 깊이 제 인생의 위치를 밝히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안에 점점점 더 깊이 제 뿌리가 박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 제 인생의 근원은 목사님 자신입니다 목사님 자신 안에 더 깊이 더 깊이 제가 뿌리 박히기를 원하고 아멘 제가 목사님 그 인생 안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 저는 그 제 아브라함 진이형을 싫어했거든요 아브라함 진이형 처음 따라왔는데 그때도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진이형 진이형은 오로지 이열래 목사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진이형이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오랫동안 싫어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 제가 구속에 보고만 해서 진이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위치가 정확하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아멘 제가 진이형 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전부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진이형 안에 포함되니까 제가 목사님 안에도 당연하게 포함되는 걸로 딱 위치가 그 우주적인 질서가 딱 회복되는 사람으로 점점점 이렇게 더 깊이 깊이 위치 회복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맨 목사님 그 가을이라서 제가 시 한 편 목사님을 위해서 읽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잘 안보여서 가을 사람 복고일 산수유 꽃핀날 봄 사람을 찾아갔더니 산 그림자 한 입 뜬 찻잔을 놓고 가을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에 씻긴 그 얼굴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 얼굴도 어느새 가을 입새로 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시입니다 모든 이적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다 떠나간 사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 봄빛의 꽃향기도 여름의 싱싱한 줄기도 가을의 풍성한 열매도 다 사라져버려도 끝끝내 남아있는 한 사람 태초에 지은 받은 한 사람 그의 주름 잡힌 얼굴 가득 한가득 한 사람이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간증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간증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봤는데 갑자기 방금 전까지 제 모든 자신이 사라졌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문경 집회 때 저는 분명히 그때 너무나 확실하게 거듭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빗으로 봤어요 게시로 근데 지금은 제 앞에 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보이는데 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알던 근데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제가 한 두 달 전에 목사님 보고 와서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아니야 저는 지금 진짜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은 태초의 사람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냥 내가 없어지네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지 아무리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나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랐구나 우리 보고 죽을 안 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불면증, 공황증 안 하면서 제가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죽음 쓸모없어요 아니 내 죽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죽음을 쓰냐고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완전하게 우리 앞에서 끝난 모든 것이 사라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사람을 지금 우리 앞에 전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그냥 내가 사라지네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생원약이라 했나 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항상 하지 말라 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저는 항상 노력했거든요 뭐래도 할 때 내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이니까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지고 그냥 입이 딱 벌어져요 와 하나님이 지혜가 너무너무 놀랐구나 그냥 정말 눈을 들어서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우리 걸치고 있고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나 아니야 진짜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내 모든 것이 없어져버려요 그게 얼마나 쉬웠냐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죄를 제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어 아맨 아하 지금까지 우리는 속았구나 그래도 뭘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완전히 속았구나 근데 너무나 온전한 사람 목사님이 사람이 차있는 죽음의 깊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100번 죽어도 전 인류가 죽어도 끝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항상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뭐 군지러운 거림이 있고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변명이 있고 뭐 가능성이 있고 근데 완전히 죽은 한 사람이 지금 보이는데 그냥 보는데 내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태어나기구나 왜 목사님이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까지 한 말 완전히 다 취소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한 말 싹 취소합니다 어제까지 저는 헌발했어요 헌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감증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우리 보고 요구하면 그건 율법이죠 근데 우리한테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온전한 진짜 사람을 우리 앞에 내놓고 와 그 사람을 보는데 뭐 소유가 아무 생각이 안 돼 내 존재가 없어졌어요 내가 사라졌는데 내 소유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딱 뭐만 남았나 내 앞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찬상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나는 거죠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비밀이 다 풀려요 아 목사님이 같은 말 한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고 내가 못 알아들었던 거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저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목사님 저 여지까지 목사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 주여 아멘 그래서 제가 여지까지 한 말은 다 못 알아 듣고 애매하고 분명치 않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나 확신이 보이고 왜 목사님이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실 수밖에 없나 우리 눈이 동태 눈이라서 누군가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인생으로 목사님이 저 오늘 제 생일입니다 정말 저는 그때 다시 난 줄 알았거든요 모든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완전하게 그냥 예수 한 순간만 내 앞에 남겨서 그 사람만 참이고 그 사람으로 저절로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주님 정하신 위치에 있다 좋은 위치 있게 되면 좋은 말한다 좋은 말한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은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인생의 문제는 위치에 있다 인생의 문제는 주님 정하신 위치에 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참사람 위치 보여주셨네 만율을 포함한 예수는 우리 인생 구속하셨네 인생의 문제는 위치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큰 자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 사라진다 할렐루야 제가 윤동형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학생이 고민하는 건 뭡니까?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직업적인 문제죠 그게 인생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위치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모으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이 위치를 알고 나니까 이제 내 문제는 사라지고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문제가 인생의 문제구나 전 세계에 있는 전 인류는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자기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기에 이 위치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류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인생의 위치에 딱 갔는데 인류의 문제가 해결돼 놀랍습니다 제가 이 길에 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속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래 할렐루야 내가 이 길에 오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이 길에 포함돼 부서 포함되는 예수님이 나를 포함시켜 부서 너무 감사하고 참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 중에 목사님은 목사님만큼 예수님은 전 인류를 포함했지만 목사님은 목사님만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제 영역에서만큼 제 영역에서만큼 최고의 중심 인물로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인생의 위치를 전하게 하는 영광을 주신 주님께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참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또 그 결혼 하기 전까지 또 말씀을 또 새롭게 들으니까 저한테 새롭게 깊이 인식되는 것은 목사님은 하나님과 막히는 인생을 거절하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열린 사람으로 살기로 하시고 살았구나 그래 제가 강령에서 다 보따라 사고 올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적당히 강령에 살아도 목사님의 말씀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내가 목사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안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목사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오늘 너무 깊이 알아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미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지난번부터 예 저 안에서 미치가 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와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소유는 원래 없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사람의 위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위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로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가 어떤 소유가 없어서 있었다 있다 그렇게 착각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었겠죠 누군가가요 하나님 일을 막는 자가 그렇게 막았어요 너 문제는 너 소유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게 됐죠 근데 이 분명한 사람의 자리에 와보니까 우리는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필요해서 왔다가 가는 거고 상관이 없는 세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만 회복하면 된다는 거죠 저 인생에서 가장 복된 거는 그 사람이 정한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한 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혈리 목사님 바로 저한테 나와 다른 사람을 보여서 저는 따르게 됐고 그리고 오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위치를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정확한 사람의 위치에서 50년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목 밖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자리가 발견됐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몇 번 죽고 태어나도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스님들이 돌을 닦다가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내가 돌을 닦고 싶다 그거와 똑같은 삶밖에 살 수 없는데 분명하게 사람이 길로 가는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을 알게 된 거죠 왜 목사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이 더욱더 분명하게 오늘 한철이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흥려자매 입장을 얘기할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제 않는 인생의 자리를 분명히 바뀌시니까 더욱더 목사님의 그 사람 된다면 더 알 수 있게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어떤 분이 모르기 때문에 다 헷갈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문밖에 못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늘 하늘에로 가는 길은 활짝 열리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온갖 계시라 목사님을 인해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길은 막혀도 하늘 하느님과 통한 이 길이 열려서 우리가 드디어 사람의 길 인생의 원래의 위치 그 위치를 알게 되고 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산다는 게 지구의 축복입니다 저에게 목사님을 만나 계신 하느님께 너무너무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 목사님과 아까 그 마녀를 포함하는 데서 한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개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진실한 분이고 실제이신 분이더라고요 그 한 개를 말씀하시는 분 이게 사람의 길이더라고요 그분 안에는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길이라서 알 수 없었던 길을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니까 저는 신기해요 아 사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석가모니는 깨달음의 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인지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위치가 이제 자꾸 되돌려지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려요 아하 석가모니는 깨달음의 길이고 아하 석가모니는 깨달음의 길이고 공자는 하기 시습의 길이고 목사님은 사람의 길인 거예요 구속의 길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길로 점점 이렇게 그 사람의 길을 몰랐어요 세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 번으로 인해서 이 길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죠 목사님 한 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사람을 봐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사고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길로 점점 이렇게 그 구속이 돼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 정말 어제 자기들 오빠가 말씀하신 게시구나 게시 게시를 그 사람을 보여줘야지 아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엔 없어요 내 생각 속에 뭐 믿음을 가져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가져가지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나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의 길을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내 위치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내 인식이 점점 이렇게 정상적이 되니까 하나님께 정말 그 나보다 크신 분에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나를 목사님께서 나에게 참 사람의 길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길을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나는 내 어떤 그 오름 안에 어떤 지식 안에 그런 그런 길밖에 몰라요 그런데 참 사람 안에 참 사람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길이 세상은 다 학위 시습의 길 깨달음의 길 이 길밖에 없는데 그거는 공자가 없어도 되고 석가모니가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줘야지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길이 열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그냥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작품 형상 목사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지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내가 내가 내 안에 내가 안다고 한 것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다 목사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스스로 안 것은 없더라고요 다 들어서 알았어요 들어서 그래서 아 말씀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 가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존재가 우리 사람이 존재가 하나님이 작품이니까 잘못되면은 우리를 막 그냥 해꼬지 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 기분 나빠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막연했었는데 사람의 길로 구속을 받으니까 우리를 막 그냥 그거 뭐야 부정적으로 말하고 해꼬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근데 아담 안에서는 계속 내가 부정적으로 말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해야지 속이 시원했는지 근데 지금은 형제자매들을 긍정적으로 목사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은혜를 말하고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돌려 주시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작품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뭐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면 목사님이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나쁘다고 해도 괜찮더라고요 주인이 계시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치 회복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위치를 이탈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위치 회복의 복음 이게 바로 구속의 복음이죠 저는 목사님이 참 잊을 만할 때만 되면 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치 이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위치를 멀리 멀리 이탈했는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원합니다 내가 위치를 이탈해서 정말 어둠 속에 있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시원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뭐 했겠습니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위치를 이탈한 줄 모르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수록 사고를 치는 거라 깨울으면 좀 덜한데 열심히 살수록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치 회복이 안 되면 인간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우리 목사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목사님 자신이 바로 위치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시니까 우리가 위치 회복이 지절로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안에 포함되어서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 이게 완전한 구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위치 회복이 됐다 예수 안에 있게 됐다 이건 진짜 자다가 일라도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은 복음 중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우리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거라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참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사람이죠 이런 구석의 복음 위치 회복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너무 신나고 최근에 세이 자매가 이 위치 회복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써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라 우리가 위치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바로 즉시 그 사람을 쓰는 거라 우리를 위치 회복시켜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또 구석의 복음을 들고 모든 위치를 이탈한 사람을 위치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자로 우리를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슴이 너무 떨리고 이 일한 복음 최종적인 복음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너무 감사하고 방금 자기를 오빠가 자꾸 이탈한 이야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너무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돼요 저도 인생의 문제를 모르고 헤매고 살 사람인데 이거 뭐 남편이 때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이탈된 것이 아니더라고 오늘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내 이치를 몰라서 그랬구나 이것이 알아지니까 다 흘러 그냥 어떤 사람이고 한 사람으로 보여요 한 사람 내 인생의 문제가 이치를 이탈한 것이다 이치를 이탈한 것이 뭐냐 아담이 선화권을 먹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이 이 이치 이탈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이치가 내려지 못한 그 사람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딱 알아지니까 이렇게 판이 팍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그 새 판으로 이런 세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그 인생의 문제는 이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내 이치를 알아지니까 이렇게 분주했던 내가 쫓기는 내가 불안한 내가 두려운 내가 싹 가셨어요 싹 가셨어요 지난 그 내가 그 남편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일을 갈고 일을 갈고 있던 내가 그 사람이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 어쩔 수 없구나 이치 이탈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이 내가 알아지니까 어떤 한 사람도 내가 판단하고 저주하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내 이치를 분명하니 예수를 통째로 제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야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천하를 얻은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로 통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니까 그 마녀 안에 다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 구석의 자리로 우리를 근원히 알게 하시고 정말 이게 이치에 오니까 말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아 한 말 정말로 말이 혼나가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이 안 나가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아 그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안 나가고 딱 그 한마디로만 나와요 한마디 아 저 사람들도 이 자리를 알게 하셔서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아 이런 세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내 근원을 모르고 살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정말 저는 대박났어요 내 이치를 알고 산다는 것이 저는 전부 다 얻은 것 같고 정말 마녀를 얻은 것 같고 정말 제가 저를 저를 매일매일 해도 다 못할 이 구석에 보고 내려오지 못한 이게 예수 안에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는 정말로 아 이렇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구석의 복음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 사라진 것이 지구의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돌이상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온 것 뿐인데 이렇게 형제가 형제가 목사님 보시기에 형제가 완전히 얼굴 모양이나 뭐 얼굴 빛이나 너무 좋아졌다고 말씀 하시는데 참 신기합니다 진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같이 살고 교회로 살고 말씀 듣고 그렇게 그 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는 동안에 제 소유가 다 이렇게 다 날라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생각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목사님 앞에만 있으면은 얼굴만 봐도 제 소유가 다 날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사람 생각으로서 이렇게 내 위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안에서 내 위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내 소유가 다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 인생의 사람의 위치를 아는 것이 사람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점점 이렇게 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피부로 느끼게 되고 아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 인생의 위치를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귀합니다 진짜 우리의 참 인생의 위치를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못 알아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사람의 위치를 저렇게 가르쳐 주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의 위치를 저렇게 완전히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진짜 어디서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 목사님 안에서 목사님이 제 인생의 사실 길이고 또 예수가 그 안에 또 예수의 길이 또 그 안에 제 인생이 또 포함이 되고 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저도 참 복잡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해서 밤에도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던 사람인데 그 생각이 다 날라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어떤 그 세상에 의학 기술로도 그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억제는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참 위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 뿌리 그 뿌리가 다 날라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참 사람으로서 참 주님을 찬양하고 목사님을 나타내는 이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고 생각됩니다 참 이렇게 제 인생을 목사님 자신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그 길로 그 그 길에 제 인생의 길이 포함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배움이나 깨달음이 아니고 아담을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고 완전히 구속된 예수의 그 위치 회복된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리셋시키고 포맷시키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난 구속의 보금인 것 같습니다 아멘 찬송 오늘은 오늘은 부른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가을집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주가 우리를 구속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 하세 즐거워 하세 오늘은 주님의 날 일세 기뻐하고 즐거워 하세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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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날 주님의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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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세 기뻐하세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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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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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heoin полen 주님의 주님's 주님의